수면에는 아직도 샛줄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럭씨가 올라오니까 순식간에 흩어집니다. 우럭씨는 샛줄멸들을 피해 조금 더 수심이 깊은 바깥쪽으로 이동해보기로 합니다. 우럭씨가 깜짝 놀랍니다. 자리돔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. 밑밥의 효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리돔들도 바다에 뿌려진 밑밥을 열심히 주워먹고 있습니다. 갑자기 자리돔들이 흥비백산하며 어디론가 도망갑니다. 크기가 최소 70cm는 되어보이는 큰 부시리들이 나타났습니다. 부시리들이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듯합니다. 부시리는 작은 물고기들의 가장 무서운 천적이기 때문에 자리돔들은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.